어떻게 주권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재명 말 한마디에 확확 바뀌는 그런 행태를 이재명이 요새 당대표 선거 다시 나간다고 띠두르고 전국 유세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쏘운데 덜러리를 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두관이고 한 사람은 김지수라는 청년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일단 논평을 내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투데이 기사입니다 여당 이재명 충성 레이스로 변질된 민주당 전당대에 낯떡어온 명비 어청가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한 충성 레이스를 펼치며 낯떡어온 명비 어청가를 부르고 있다 고 비판 어제 진행된 민주당 부울경 경선에서 이재명이 누적 득표율 90.89% 공산당입니까 독주체제 이에 하다봐도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하나같이 이재명 호위모사 이재명의 입 이재명 수석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의 당선 전략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친위, 증권 탄핵 등 갯딸들, 강성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춘 이재명 마케팅을 외치는 것이 전부다 지금 민주당에서 순회 경선 소위 한담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권리당원이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쳐서 지도부를 뽑는데 대의원과 일반 여론조사는 8월 18일 날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하죠 지금 발표하는 것은 권리당원입니다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권리당원이 뭐냐 지금 250만이 있다고 하죠 소위 말하는 개딜들이 이끌고 있는 권리당원들이 투표 결과가 지금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권리당원의 참여 비율을 확 높여놨죠 대의원은, 민주당 대의원은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김대중 세력부터 노무현 문재인 세력으로 쭉 올라온 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이 많죠 그래서 이 대의원들을, 대의원은 주로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나 시도당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시도위원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비율을 확 낮췄죠 본인은 개딸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권리당원, 개딸이 주축이 된 권리당원의 비율을 확 높여놨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것은 중국 순회하면서 권리당원 투표를 발표를 하는 거죠 15차례 지역 순회를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먹히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정봉주가 최고위원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민석을 이재명이 자기 차에 태워서 막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집권 플랜의 본부장이다 김민석이 그런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이재명 차에 타서 웃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김민석이 1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개딸들은 주권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재명 말 한마디에 확확 바뀌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낙마를 하게 되면 낙마할 가능성이 커죠 낙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는 공정에 확 떠버려서 90점도 없는 그런 집단으로 전략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든 이재명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오늘의 시청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은 왜 구속되지 않을까 이재명은 왜 구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범죄 혐의가 있고 검찰, 법원이 다 벼르고 있는데 왜 구속되지 않을까 제가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본인이 방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인물은 구속되지 않는데 역할을 하는 인물은 이재명 본인입니다 방탄을 하고 있죠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한 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이재명은 그때 대장동, 유래신도시, 성남FC, 후원금이요 이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때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이용해서 방탄을 해버렸죠 이재명은 그전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니까 헌신짝처럼 버리고 방탄을 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이게 2022년 3월인데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9월 달에 2023년 3월인데 2023년 9월 달에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6개월 후에 청구가 됐는데 뭐냐면 그때는 백현동 그리고 대북손금 이걸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때 반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탈표가 서른표 정도 생겨서 이게 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그런데 가결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인은 그때 단식을 하고 후유증을 치료한다고 병원에 있으면서 병상에서 메시지를 보내죠 부결시켜달라고 체포동의안이 부결시켜달라고 하루 전에 토결 하루 전에 민주당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염치 불과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전에는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는 막상 두 번째 이게 가결될 것 같을까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부결시켜달라고 그런데 서른 명 정도가 이탈해서 가결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재명 자기 살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부결을 호소를 하기도 하고 불체부터 건 뒤에 숨고 해서 구속이 안 되는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여러 가지 방탄 전략 방탄 꼼수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임 그 다음에 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때 가결이 돼서 영장법원으로 갔죠 영장법원을 갔는데 유창훈 영장판사가 그것을 부결시켜 버렸죠 기각을 해버렸죠 영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사 회생으로 이재명이 살아났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책임은 유창훈에게 있다 바로 영장만 발부만 했어도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조국도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계속 그런 분위기로 이어졌다면 이재명이 구속이 됐다면 그런데 유창훈이 뭐 개딸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정치적 소신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니면 건순일 이재명의 재판 거래 이혹에 있는 건순일 전 대법관 과 고등학교 수노배 사이죠 그리고 같은 데서 근무해서 건순일 라인이다 이렇게 불리죠 그런 것에 작용을 했는지 어쨌든 유창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시켜 버렸죠 유창훈이 두 번째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세 번째 책임이 있는 인물은 누구냐 이재명의 4개 재판 중에서 가장 신속히 끝내었어야 되고 가장 중형을 내려서야 될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대통령 선거 때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거짓말한 것 또 백현동의 3단계 용도 상향 조정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거짓말한 것 이게 선거법은 원래 633이죠 1심이 6개월 2심이 3개월 대법원 학정 판결까지 3개월 1년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 규정을 안 지켰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죠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강규태 부장판사에게 배당이 됐는데 강규태 부장판사도 개딸이 무서웠는지 자기 정치적인 노선이 있는 것인지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6개월 안에 1심이 끝내야 될 거를 끌다가 끌다가 지금 이번에 1심 판결이 9월에 9형이 나오고 10월에 1심 판결이 나오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9월에 2022년 9월에 기소가 됐으니까 2년 만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안에 마쳐야 될 걸 앞에 질질 끈 사람이 바로 강규태 부장판사죠 강규태가 끌다가 끌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죠 사표를 내고 나가면서 이제 자유다 이런 걸 동문회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속히 1심을 끝냈으면 2심 3심 해가지고 벌써 이것도 이재명에 대한 결론이 다 나와서 구속은 혹시 안 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돼서 이재명은 지금 모든 게 날아갔겠죠 대표직 국회의원직 다 날아가고 다음 대선에 넣을 수 없도록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뿐만 아니고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보조금을 토해내야 되는 토해내야 되는 그 상황이 현실이 됐을 겁니다 1심 판사 강규태가 제대로 재판을 했으면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강규태 강규태 덕분에 그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재명 본인이 방탄했다 두 번째는 유창훈이 기각을 했다 세 번째는 강규태가 재판을 걸어줬다 자 네 번째 이 다른 재판들 다른 재판들은 형사 저희 강규태는 형사 34부고 형사 33부에서 대장동 백현동 위정교사 많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위정교사는 금방 이것도 재판에 끝날 수 있었는데 질질건 판사가 또 있죠 김동현 부장판사 김동현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도 계속 재판을 지연시켜주고 출석을 이재명이 재판에 출석을 안 했는데도 계속 음푸만 놓습니다 또 안 나오면 구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봐줍니다 이재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